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? 급성 뇌출혈이래요. 지금 응급수술 중이세요. 만약 우리 엄마 잘못되면 나 오빠 절대 용서 안 할 거야. 한아름 씨를 좋아한 거 알죠? 아빠 바빠서 모돈댔어. 그래서 내가 아저씨한테 부탁한 거야.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? 나 내 공자야. 전태 회장님 정치 자금 수술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.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걸 발표할 거라고 전해주세요.